이어서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나왓 익사락 미실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통역은 미스 그랜드 코리아 조직위원회 글로벌 매니저 엘리자베스 안님이 도와주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나왓 익사락 미실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통역에는 미스 그랜드 코리아 글로벌 매니저 엘리자베스와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굿이블딩 여러분. I'm very grateful to be here. This is my many time I came to Korea. By the way, thank you so much for support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 Because of Korea is one of the most favorite and the most destination for the people around the world. For the culture, food, tourism and economic is growing up very well. 안녕하십니까. 현재 자리를 모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을 응원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리며 한류와 음식, 그리고 문화가 뛰어난 한국에서 이런 대회를 치르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이 대회를 열게 해준 저희 미스 그랜드 코리아 대표 데이릭과 맥스님께 우선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3년간 한국 젊은 친구들에게 많은 기회를 제공하려 대회를 많이 키우려고 노력하는 친구들입니다. Ochме ein Pastor By the way, 미스 그랜드 인터넅 inconsidera 및 돼리 grill We are top 3 가짜인 OS在 세계 By the way, Miss Grand International we are the top of the global Beijing Badating broadcast and global beauty they do the range of the beauty pagee in the world. For this year we will be offered all the beauty page Ajax Center first and ever before Therefore, Myanmar I think the Korean people are involved in this country are the Use of Korean 올해 세계대회는 미얀마에서 열리는데 아마 한국분들에게 미얀마가 친숙한 국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미얀마는 현재 한류와 관련된 물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얀마는 아울러 한국분들에게 한국에서 사업을 바로 펼치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사업의 기회가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제 대회에 어울리는 Stop the World이라는 전쟁을 멈추라는 캠페인과 아주 잘 어울리는 국가이기도 합니다. 시 factors이 frontline되는 국회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VI하는지 말했습니다. fight is the biggest problem and the first problem in the world from the beginning many thousands years ago, and then after that many problems were followed up by education problem, economic problem, family problem, social problem. 전쟁을 멈춰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가족과 교육 그 외에 전반적인 사회적인 문제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캠페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분들께서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셔서 무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스 그랜드 코리아 2018년도 참가자들이 이 전쟁을 멈추기 위한 캠페인에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스 그랜드 코리아 2018년도 참가자들과 함께 응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회에 참가자들에게도 큰 행운이 기쁘길 바랍니다. 앞으로 미스 그랜드 코리아의 번영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회를 알리고 소개하는 개회사에서부터 축사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